안녕하세요. 준하나 입니다. 다음 예시의 단어를 보고 알맞은 회화를 완성해봅시다. 학교는 몇 시부터입니까? 9시 반부터입니다. 몇 시에 끝나나요? 3시 반에 끝납니다. 학교 9시 반 3시 반 학교는 몇 시부터입니까? 9시 반 부터입니다. 몇 시에 끝나나요? 3시 반에 끝납니다. 학교 9시 반 3시 반 9시 반 3시 반 학교는 몇 시부터입니까? 9시 반 부터입니다. 몇 시에 끝나나요? 몇 시에 끝나나요? 3시 반에 끝나나요? 3시 반에 끝나나요? 그럼 연습해볼까요? 그럼 연습해볼까요? 몇 시에 끝나나요? 몇 시에 끝나나요? 6시 반 6시 반 6시 반 회사 회사 9시 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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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時に終わります 図書館 10時7時半 図書館は何時からですか 10時からです 何時に終わりますか 7時半に終わります 図書館 10時7時半 図書館は何時からですか 10時からです 何時に終わりますか 7時半に終わります 図書館 10時7時半 図書館は何時からですか 10時からです 何時に終わりますか 7時半に終わります それではまたね